꼬낭 너도 같이 찾아보는 거야? 꼬낭이 없어 꼬낭 꼬낭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야? 산채? 꼬낭 찾으러 같이 가 꼬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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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바다 붙으면 내가 못 꿨는데 꼬낭 꼬낭 산채 가는 거야 산채 가자 비가 많이 와서 지리컹 지리 저리 내려가면 안 돼 도토리 그렇게 붙으면 내가 못 꿨지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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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다른 영역인데 여기까지 와봤어? 너 혼자 오면 안 돼 다른 애들 영역이니까 알았지? 흑당아 혼자 오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옆으로 가는거야? 이따가? 너무 멀리 왔나? 이따가? 꼬나니 찾으러 너무 멀리 왔나? 꼬나 꼬나 옆에 딱 붙어 다른 고양이 오면 안되니까 넌 몰려왔지? 네 영역이 아닌데 여기? 역당아 가자 역당아 이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옳지 가자 가자 응 알았어 가자 여기 영역이 네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너 혼자 오면 안돼 응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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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이 꼬나니 형 찾으러 온거야 꼬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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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Anderson 꼬나니 거짓일 때 하는거야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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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가자 이리와 괜찮아 가자 이리와 가자 가자 여기까지가 니네도 여기야 여기까지가 가자 여기 땅이 오늘 멀리까지 갔다 왔네 여기 땅이 산책량이여서 코난 찾으러 땅이 또 간거지 가자 가자 이리와 이리와 가자 코난이 이놈 오면은 맴매 맴매 해줘야 되겠네 빙딩이 가자 가자 먹먹이가 꼬리야 잘 왔다 소리랑 사리랑 안 마주치고 싶지 요거 또 먹을까? 이리와 소리랑 안 마주치고 싶지 이것도 먹을까? 소리랑 안 마주치고 싶지 끝장아 이거 더 안먹을까? 그만 먹어 어느정도 코난이가 안올건가봐 요거는 교체까지 넣을게요 여러가지 색상으로만 담아주세요 주제로도 잘 어울려 다진마다 두가지 색상으로도 담아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는 그 색상으로 담아요 다진마다 두가지 색상으로도 담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